메밀전 먼저 드릴게요. 이게 공짜예요? 네, 공짜입니다. 어머, 어머. 이거 봉평 메밀. 메밀전. 메밀전 나왔습니다. 맛 평가가 너무 궁금해요. 저거 진짜 쫀득쫀득해. 강원도가 고향이신 분 계세요? 아니요, 저희 다 부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강원도 쪽 음식 아니에요, 식재료가? 메밀전이나 이런 걸 좀 배웠어서. 응용해서 이제. 어쩜 이렇게 기름이 딱 깡하게 부쳤어. 어머, 어머. 빨리 먹어주세요. 제발. 맛있겠다. 마음 급해서.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 괜찮으세요? 담백해요. 너무 맛있는데요? 담백해요. 엄마. 응? 담백해요, 제가 할게요. 왜? 연희야, 실물로 한번 봐봐요. 아까 보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봐봐요. 신기해. 신기하다면서요? 신기하다면서요? 신기하지? 안녕하세요 하고 딱 해봐요. 아까는 그랬는데 또 인사하면 실례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아니야. 네, 갈비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군갈비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자, 여기 건들받고 드리겠습니다. 아우. 먹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가마솥이요?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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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럼 말이래요? 어우 너무. 가마솥 냄새 나. 아우. 아우, 옛날에 엄마가 해 주던 밥이야. 난 가마솥 밥을 먹고 자랐거든요. 아, 그 고소한 맛. 아우. 아, 저거 제 건데. 아우. 아, 저거 제 건데. 손대는 거 싫어해가지고. 아, 저거. 우리 보스 싫어하신다잖아요. 단어, 단어. 다시 붙이겠습니다. 예,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메밀 하나 더 시켜도 돼요? 추가로는 얼마예요? 추가로는 2천 원입니다. 2천 원 전 하나만. 네, 추가로. 그런데 진짜 메밀전이 진짜 맛있나 봐요. 보스가. 한 개 추가 더. 또 한 개를 추가했어요. 계속 먹어도 그냥 질리지 않는 맛. 이야, 여기 대박 집인데요? 일단 비주얼상. 메밀전 소스에 기절했고. 아, 가을에는 그래도 불면서 먹어야지. 아, 대박. 아, 대박. 우와. 으음. 으음. 우우. 우우. 네? 하하하. 우와. 저 매니저랑 한 번 더 올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어머, 어머. 맛있게 드시니까 너무 행복한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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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사장님. 네. 김갈비를 하나 추가해요. 하나 추가해드릴까요?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오우. 김갈비 추가. 미션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사장님 제일 잘 치시는 것 같아. 오우. 아, 등갈비 뜯다가 이 나간 경우도 있는데 어쩜 이렇게 부드럽지? 와, 이 소스가. 오우. 와, 국물. 그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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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도 이거 포장돼요? 네, 포장됩니다. 너무 맛있다. 잠 못 자겠네. 설레서. 맛있다고 하니까 계속 굽고 계세요.